안녕하세요 MC 소영 홍철 네 오늘 음악중심의 애초티크 스페셜 MC 저는 하하에요 반갑습니다 야 아빠 아니 하하씨 하하씨 여기 웬일이래요 여긴 너같은 애가 올 때가 아니야 너같은 애? 야 너같은 애도하는데 내가 뭐 넌 애아빠잖아요 야 애아빠 지금이 오빠들 진정하시구요 오늘 함께할 출연자분들을 소개해드려야죠 좋습니다 애아빠들 좋아하는 음악중심 오늘 아주 짱짱한 라인업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먼저 남성분들의 마음으로 확 사로잡을 시스타 요리 걸세이 앱부터 스쿨까지 애아빠 소속이죠 스컬앤하 그리고 엠블레 엑소 헨리 까지 쩡쩡한 분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중심 차트의 세근데이터는 문화책과 공부가 부활하는 야 미국 공인음악 차트 이 타원에서 제공해주십니다 그럼 6월 마지막주 1위후보 세팀이 누군지 알아볼까요? 누구?